웰컴 투 기프트엑스 여기는 원소주 사업이고요 오늘 특별하게 원어노이 클래식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칵테일 만들기 전에 여기서 워밍업 네 원소주 익스프레소 마티니 민간 주세요 이건 또 기프트엑스에서만 만들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마티니죠 맞습니다 일단 초코르 같은데? 술을 마시고 싶은데 잘 못 마신다 그럼 이런게 딱이지 않을까 원 폐라 하이버 30mm 60mm 이거 마셔보니까 좀비가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찬성이한테 선물하고 싶다 일단 카카오톡 선물하기 들어가서 Gift Decks 탭 누르거나 검색하세요. 이제 생각나는 사람에게 선물하면 끝 여러분 원소주 Gift Decks 어땠었나요?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너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에요. Let's get it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Gift Decks 원소주를 만나보세요 원인 오니 클래스